안녕하세요 도로시입니다 안뇽 짠 오늘 먹을건 이거에요 비빔국수 김치 비빔국수 여기 비빔국수 있구요 김가루랑 김치 양념 있어요 그리고 여기 양념장이 있는데 여기다 좀 더 매콤하게 먹기 위해서 캡슐에스 넣어서 먹을게요 조금만 넣어서 먹겠습니다 1스푼 2스푼 3스푼 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매콤하게 먹고 싶었어요 우와 맛있겠다 침 고여요 자 이제 여기다 넣겠습니다 이 정도면 될까요? 먹어보고 모자르면 더 넣을게요 비비겠습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겠다 맛있어요 이거는 열무김치 매운게 입맛이 확 땡기네요 오랫동안 치킨 치킨 좋다 고추장, 다진 마늘, 식초, 참기름, 올리고당 이렇게만 넣었거든요 후춧가루는 안 넣었어요 그리고 지금 캡사이신 넣고 와 정말 맛있네요 맛있다 맛있다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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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최고다 양념이 오히려 좀 많은 것 같아요 와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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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비빔국수는 진짜 맛있어요 와우 와우